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2월 27일 일요일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 히브리서 9장 24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남자들은 여호와를 배웁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매년 세 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지시하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지정된 때는 6월절 무교절과 7.7절 오순절과 초막절이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국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오순절은 미래 추수를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날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 연관되었다. 초막절은 그들이 광야에서 거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구약의 모든 절기에는 예언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승천하신 모습을 묘사한다.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재물, 곧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 참거신 하늘성소에 도착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술래 여행 절기들의 예언적 의미를 놀라운 정확성으로 성취하셨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준비하는 날 제9시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6월절 어린 양들을 바치던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당신의 희생이 간합되었음을 확증하시기 위해 승천하셨는데 그때는 제사장이 익은 미래의 단을 첫 열매로 흔들어야 하는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우순절에 새 언약을 개시하시기 위해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술래 여행의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의미였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뜻이다.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의 승천은 마찬가지 의미를 갖는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다. 그분께서는 본양을 찾는 여행길에서 더 나은 본양을 바라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을 실현해 주셨다.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제물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된 약속을 확증해 주셨다. 묵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행하고 계신 일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치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사도행적 38 우리보다 앞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사는 재림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